자 드림팀에서는 기록이 없는 강남인데요. 강한 남자 강남 매실 세 번째에서 탈락 확률 76% 양지원이 준비를 하고 거의 뭐 심청리가 인당수에 빠지듯이 저렇게 양말 벗고 마치 그 반신욕하러 오신 분 같아요 손님 같아요. 거의 뭐 입수 준비를 하고 오신 분 같아요. 여러분 강남 화이팅 하나 둘 셋 준비 출발 자 강남의 도전이 시작됩니다. 하나 양재원 이제 서서히 내려가죠. 하나 양재원 이제 서서히 내려가죠. 자 2분 30초 안되면 탈락이 나와. 자 2분 30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될돌아보기 위해 두 번째 매실에서 양재원으로 출발적으로 성공할ит 우선 강남이 감당이 오는 날이고요. 시간을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강남이고 자 세 번째 매실 한 번 아우 아으 저번째 내신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. 자, 시간은 40여초가 지나가고 시현 씨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자, 이렇게 되면 파이팅. 자, 나머지 구간에서 속도를 내야 되면 부담이 생기고. 속도를 내야 되면 부담이 생기고. 시간 54초. 59초에. 자, 59초. 지금 내신에서 나오지는 못해요. 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데. 지금 내신 밭에서 강남이 나오질 않아요. 강남이 내신을 좋아하네요. 미안하다. 이게 안 가. 탈락. 탈락. 거의 정해진다는데. 자. 탈락. 하얀 부드러워서 못했습니다. 힘들어서 말했습니다. 내가 저런 꼴을 처음 받는 건 안 맞지. 내가 맞은 거 알지. 아, 희망이 안 보여서. 팔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아프네요. 저런 남자 만나면 어떡해요?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. 여자를 빠트려. 하려고 무슨 일하고 나 immer야. 미안하다. 다시 하면 그런데 다시 해요. 너가 이걸 해. 이걸요? 어, 자, 지연 씨. 강남 씨 손을 잡아주세요. 끄어 닫고nor아. facility. Last semester. 이제 3기까지 기적이 끝ran 때 매우 배워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